안녕하세요 치팅데이입니다. 오늘은 GS편지원에서 구매한 진또백의 마늘향 듬뿍 나는 계란프라이 짜장갑과 더 맵사갈비 삼각김밥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50쪽씩 돌려주고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고 칼로 잘라서 냉물을 보면 냉물 알차구요. 한입! 오! 짜장맛은 좀 적지만 마늘이랑 계란프라이가 있어서 맛이 좋습니다. 소물리처럼 서비스로 준 물로 입을 가글해주고 업그레이드된 삼각김밥의 냉물도 한번 봐주고 한입 꿀꺽! 와! 지금까지 제가 평생 먹어본 삼각김밥 중에서 가장 맛있습니다. 맵맛도 더 강해졌고 냉물도 알차게 보완했네요. 요리 센스가 요리 센스처럼 죽여주네요. 여기까지 치팅데이였습니다.